신발을 쇼핑했거든요. 신발을 샀는데 보여드릴게요. 괜찮은 것 같다. 저 샀는데 똑같은 신발 샀어. 흰색이랑 화이트랑 이렇게 샀고 제가 좀 높은 거 좋아하잖아요. 이걸 샀고 이거 화이트 그냥 이렇게 화이트 좀 높죠? 낮은 거. 가장 구비 낮은 거.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진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 이 신발이 공짜로 왔어. 아니 이게 왜 공짜로 오지? 이게 공짜로 왔어. 이거 주문한 적이 없거든? 이거 무슨 바지에 여러분들 다 바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바지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게 공짜로 왔거든요? 아니 바지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치 엄청 낮지? 서비스로 이거 줬나봐. 사은품으로 줬나봐. 근데 나는 이게 이렇게 낮은 걸 안 신어요. 중요한 거는. 감사는 한데. 이게 신지 않을 텐데. 근데 감사하긴 합니다. 진정 높은 신발이.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거 보다. 아니 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게 더 높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높거든요? 이게. 보면. 은행이랑 구별해 봐야 되겠지? 은행이랑 구별해 봐야 되겠지? 이거 신잖아? 내가 170cm이야. 대박. 이거는. 사이즈가. 아니 사이즈인 게 아니라. 이게. 높이가. 180? 아니 180이란다. 뭔 소리야. 어. 18cm? 이거 18cm일 거야. 이게 18cm고. 이게 14? 14cm. 아. 12? 12? 12? 14?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 요즘 이거 지금 자주 신고 다니고 있어요. 신나 봐요 지금. 아 솔직히 이 바지에 그 신발 신기는 좀. 아니지. 내가 이 바지에 그 신발 신기는 웃기지. 무슨 소리 합니까? 여러분들. 몰랐니. 랄랄랄라. 몰랐니. 랄랄랄라. 베이비. 랄랄랄라. 어. 베이비. 랄랄랄라. 여러분들. 내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키가 너무 낮다. 와. 나랑 머리 하나가 차이 나네.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거죠? 아. 다 지금 내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에 있죠? 아. 근데 좀 쑥그래야 되는구나. 아. 아.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여러분들. 키가 작아서. 제가 키가 너무 큰 관계로. 보이지가 않아서. 솔직히 이 바지 때문에 웃기는 거야. 파이팅 이거. 이게 지금 똑같은 블랙이랑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신을 띄는다. 몰랐니. 따따따따따따따. 랄랄랄랄라. 베이비. 빠빠빠빠빠빠. 자. 이거 이런 신발. 어. 이거 너무 가볍고. 너무. 신은 것 같지 않다.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무식한 신발들만 신고 다녔구나. 자. 다 새 놨어요. 20cm. 18cm. 이거 신고 다니잖아요. 졸라 무거워요. 이게 보이다시피 나무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샀을까요? 아니. 이 차에는 18cm는 괜찮은데. 이 인간 쪽은 너무 길어. 아니. 너무 무거워. 아파. 아파. 어. 이것도 보이지 않아. 어머나. 어머나. 나무까지 기다렸어. 어. 어. 와우. 진짜. 대박. 대박. 어. 자. 한 쪽만 신어보세요. 왜 한 쪽만 신어봐. 굳이. 두 쪽 다 신어봐야지. 아니. 잠깐 봐봐. 여기 올라갔지. 아.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죽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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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 너무 싫어. 아. 아. 됐어. 내가 이걸 왜 신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목이 얇아서 부러질 것 같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다행이다.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예. 옷 입는 거랑 신발이랑 좀 독특한데. 그렇게 해서 저걸 신을 수가 없어요. 신. 신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밖에 못 나가요. 아파서. 저건 좀 아프더라고. 무거워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모셔두고 있긴 합니다. 필요할 날이 올까봐. 설아 안고 신지 마세요. 위험할 것 같아요. 설아 안고. 여러분들 저런 신발 어떻게 신어요. 설아 안을 때는. 설아 안고 밖에 나갈 때는. 정말 편한 신발 신어요. 웬만하면. 절대 높은 거 안 신어요. 좀 높은 거 신으려면. 우리 설아가 좀 커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걷고 막 이럴 때나. 내가 높은 신발 신을 수 있는 거지. 아직은 내가 안고. 거의 다녀야 돼가지고. 불가능하지. 내 발목을 내가 부러뜨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높은 거 옛날에 신고 다녔을 때는.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이거 계단 아니야. 계단 이러더라고. 나 키가 너무 작아서 사실은. 높은 신발에 욕심을 엄청 많이 가졌었지. 근데 저는 그거에 엄청. 집착을 못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러긴 하지.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까지. 높은 신발에 집착하진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신발 신었을 때. 지금 바지를 이렇게 입었으니까. 모든 게 안 어울려 보이는 거지. 지금 밑에 이거. 이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맞게끔. 걸맞게끔 옷을 입으면. 완벽할 거예요. 저런 신발은 인터넷에서도 팔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팔고. 제가 가는 거기 매장에는. 가끔씩 큰 것들이. 높은 것들이 나와요. 큰 게 아니라 높은 게. 근데 제가 발 사이즈가 여러분들. 제가 좀 225 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살 수 있는 신발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살 수 있는 신발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